연탈마크가 바로 여기 옆인가? 사람 많다? 여기 너무 많은데? 자, 이동하시면 됩니다 공길동 좀 많은 사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나오지 않지만 이분들이 나옵니다 이거 한 번만 받아주세요 나는 예전에 대학로에서 한 적이 있어서 이거 생각보다 되게 쑥스러운데? 홍길동전! 자, 홍길동전! 자, 매주 목요일 밤! KBS! 자, KBS 이티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KBS입니다 홍길동전 많이 봐주세요 홍길동전 많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밤 8시 반 홍길동전 많이 봐주세요 안녕 근데 길 가다가... 이렇게 잊고 있다는 걸 망가그랬네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아, 트와이스한테 못 받으셨어요 아, 트와이스한테 못 받으셨어요 아, 저한테 받으셨어요 아, 어떡해 트와이스한테 받았어야 하는데 트와이스한테 받았어야 하는데 저는 매주 나오지 않지만 많이 봐주세요 요건 내가 가져가야겠다 기념으로 야, 근데 여기 어디냐 인프레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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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옛날에 바이더웨이는 어디에 있어? 그렇게 해서 돌아서... 나는 홍대는 바이더웨이 밖에 몰라 그게 어디야? 아, 그래? 목요일 8시 반 홍길동전 이걸 봐요 봐요? 네, 이거 봐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감사합니다 에이, 에이, 에이 뭐예요? 어... variety TV쇼 오, 오케이 이게чик 재밌어요 되게 재밌어요 웃음 엄청 재밌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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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고마워 홍길동전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트와이스가 8월 26일에 컴백합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 안녕하세요 KBS입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너 KBS야? 네, 홍금동도 많은 사건부터 드리겠습니다. 홍금동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재질이 좋아요, 지금. 번역시켰어! 번역시켰어! 정말 감사합니다. 홍금동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끝났다. 저희가 이번에 홍금동 전이라고 KBS 새롭게 준비한 버라이티 방송인데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남은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